아뇨 화나게 하네 요즘 요즘 잘하더니 또 힘겨운 구간들을 가는구만 몰라 몰라 여기 또 크단 말이에요 자 4080으로 달리겠습니다 빠샤 빠샤 마릴 거야 레벨 1 잼슨은 뭐다? 똥방 그지 뭐예요? 자 크게 크게 빠샤 아 좀 더 크게 맞았어야 되는데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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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불 크게 크게 많이 빠이 아이고 잘 못 맞았네 자 빨간불 빠샤 아이고 작게 맞았다 짜가짜가짜가 트루플 명속해야 됩니다 많이 아이고 못 올라가지 자 못 올라가네요 마녀픽으로 3배 복구하자 오케이 자 여기는 본 환자는 크게 가야 됩니다 크게 자 다시 레벨 1 나녀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라색 크게 크게 많이 빠이 아이고 잘못 맞았어요 야 이번에도 힘들겠는데 야 이번에도 힘들겠는데 자 크게 빵 진짜 돌아버리겠네 많이 푸는 시간은 있나? 어 고르게요 저 지금 배툼 크니까 딱 쭉쭉 만날게요 따시야 예이 자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마모스로 가겠습니다 자 레벨 1 가장 슬퍼 빵 빵 자 이번에는 먹어야 됩니다 자 노란볼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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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샷 샷 샷 우와 야 야 야 야 이거 어떡해 빠이야 언제만에 보셨습니까 야 박수 야 미쳐버리겠네 야 야 야 필기오빠 방 필기오빠 야 방 필기오빠 자 많이 방송 끝나면 진실의 방으로 따라오세요 와